일단 들어보고 이길 봅시다. 규민이 응애 응애, 규민이 맘맘맘마. 규민이, 규민이. 듣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, 매력 있는 것 같아. 계속해서 듣고 싶고 중독성 있는 것 같아서. 듣기 좋았어요, 귀엽고.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. 특아빠가 이번만큼은 허풍을 안 떨었구나, 이런 거. 어렵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듣기에도 참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곡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. 다했다, 정통하다. 이거 좋은데요? 저 사비가 참, 수령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베이비 베이비 오 헬로 베이비. 아, 여기다 제주도. 그리고 이제 파트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 내가 나누다 보니까 특히 파트가 좀 적다. 아, 저 괜찮아요. 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. 잠깐 한마디 나오는데 나머지 시스타분들 많이 맡아주셨으면 좋겠고 양부분에는 끝도 없이 한 번. 가장 시스타분들 중에 귀여운 목소리랑 귀여운 목소리. 태세 한 번 들어가자. 어디야, 어디? 귀여운 목소리. 맘마맘마. 맘마맘마. 이거 귀엽게 한 번. 음 안 넣고 이쁜 목소리로만, 귀엽게. 시작. 규민이 맘마맘마. 규민이 잉잉. 귀엽다.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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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애. 응애 응애. 흐려, 흐려. 흠인 씨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실래요? 귀여운 맘마맘마거든요. 아, 퍼르트키한 맘마맘마. 뭔가 경기할 듯한. 시작. 규민이 맘마맘마. 아, 오케이. 알았어. 네. 알았어. 규민이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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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애. 그럼 순서대로 한 명씩 지금 뽀뽀는 들어가서 녹음을 해볼까요? 파이팅! 규민이 맘마 맘마 규민이 잉잉 규민이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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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보람아 좋아 지금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시작할 때 앞에 부분에요 랩 잘하시니까 약간 그 들어간 도입부분 랩 같은 거 하잖아요 아 그런거 유시스타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시작하세요 너무 오시게 유시스타 난감한 거 하지 마요 아고바더 네임 오보라 오브 시스타 이런 거 Wah 너무 고마워요 안으로 오브 시스타 아니요 MO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